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뜬금없는 그 여자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슴이라고 하면 일단 영어로 하면 boobs 이런 느낌이고 일본말로는 원래 가슴이 문에거든요 문에인데 근데 보통 야동이나 이런 데 보면 문에라는 단어보다 오파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약간 문에랑 오파이 어감이 조금 달라 그래서 문에는 말 그대로 가슴이라는 느낌이라며 오파이는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직역하자면 약간 그 빨통? 약간 이런 느낌 빨통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인터넷에 내가 돌아다니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 어떤 여자가 올린 질문인데 남자들은 여자 수술한 그 C컵이랑 그 수술 안한 AA컵이랑 둘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술한 C컵과 수술하는 AA컵 진짜 뭔가 좀 자강두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는 이 질문이 나름 예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 예리하냐면 여자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AA컵이 아니라 A컵이랑 수술한 C컵이 있으면 남자들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수술 안한 A컵을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야 그게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어 진짜라고 얘기할 건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여자들은 이렇게 성형 같은 거 할 때 뭐 이제 다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특히 그 자기 만족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위가 가슴이거든 그게 가슴이 제일 높다고 해 그래서 그런 것들 아는데 근데 실제로 이 가슴이라는 수술은 약간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걸 수술한 그 가슴을 딱 만져보잖아 그러면 그 느낌이 진짜 별로야 그게 진짜 별로야 요새는 뭐 달 기술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물방울이니 모양이니 해서 겉으로 보기에 뭐 이제 티도 안 난다라고 하지만 그 결국 안에 들어간 게 실리콘이잖아 이렇게 빡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탱탱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걸 좋아하는 남자를 난 본 적이 없거든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걸 좋아하는 느낌이 그래서 A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질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컵 별거 없는 것 같지만서도 실제로 수술한 이게 C컵이랑 A컵이 있으면 A컵 같은 경우는 만질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한테 여자의 그 가슴이라는 거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평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 진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말랑말랑한 말랑카오 같은 거지만 그거를 딱 만졌을 때 그게 존나 좋아 그게 존나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존나 좋단 말이야 그게 여자들도 그러니깐 지들끼리 만지잖아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좋아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평화가 온다니까 내 안에 강같은 평화 막 대지 모신의 품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게 팍 오는데 그 수술한 그 빨통에선 전혀 그런 것들을 1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A컵이랑 C컵이 붙으면 애초에 게임이 안되는 걸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A, A랑 C를 붙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거든 왜냐하면 A, A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만질 게 없단 말이야 어차피 만질 게 없어 어차피 만질 게 없거든 A, A부터는 어차피 만질 게 없어 이거는 봐도 야 내가 더 나았을 걸 진짜 A, A면 진짜 근데 벤치키로 80키로 치워도 그게 나온 게 여자 A, A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걸 이걸 보면서도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가슴이 작잖아 사실 여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A컵만 돼도 멀쩡한 A컵만 돼도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A, A가 있거든 A, A, A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질 게 없으면 그래도 이제 그 실리콘 박아도 그래도 좀 큰 게 더 낫지 않겠냐 같이 다닐 때 약간 좀 뽀대라도 나잖아 그게 그런 거라도 있는데 나라면 그렇게 선택하는데 근데 내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사람 취향이라는 게 진짜 특이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양해요 그게 정말로 다양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나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보통 남자들은 유륜이라고 하지 유륜을 큰 걸 별로 안 좋아해 극혐해 그게 그래서 옛날에 야동 배우 중에서 시라이시 마리나였나 약간 유분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약간 빅파이라고 놀림을 당했거든 유륜이 되게 컸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유륜 큰 걸 좋아해 나는 사실 진짜로 유륜 큰 걸 좀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유륜 큰 배우 중에서도 이제 시라이시 마리나 말고도 티아라는 배우가 또 있거든 얘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배우인데 걔도 유륜이 크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나는 왜 유륜이 큰 게 좋냐 하면 보통 유륜 크기는 남자 크기랑 여자 크기랑 별 차이가 없거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남자랑 여자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게 뭔가 좀 싫어 얘가 여자면 그래도 나랑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가슴이 있잖아 유륜도 약간 크기가 나랑 좀 달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작은 것도 이상하게 싫어 그게 그러면 큰 건 차라리 괜찮단 말이야 진짜 그렇거든 그래서 나는 실제로 유륜은 큰 걸 또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 내 여자친구 중에서는 이제 가슴이 좀 되게 큰 애가 있었는데 걔는 가슴 큰 걸 되게 컴플렉스로 상태로 왜냐하면 가슴이 크면 약간 처지게 돼 있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싫은 거라서 걔는 관계를 할 때 이걸 가리면서 이렇게 했어 처지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나는 또 여자 가슴 처지는 게 좀 희한하게 좋아 또 그래도 난 그게 또 좋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건 크단 증거란 말이야 야 중력 그라비티가 있으면 이게 크면 약간 좀 처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내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팍 늘어진 이런 게 아니며 나는 이제 처진 건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난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괜찮거든 난 사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 하거든 그래서 그런 취향들이 있는 거야 반대로 가슴 같은 경우도 나는 납작한 걸 좋아하는 남자들을 조금 봤어 그래서 진짜 AA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나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가슴이란 건 그래도 나에게 평화를 주는 건데 그게 그게 평화를 주는 건데 야 없는 게 그게 왜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말한 거랑 정반대로 말하는 새끼가 있었어 난 너무 쇼킹했는데 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자가 가슴 없으면 남자랑 하는 거 같지 않냐 이러면서 야 이 병신아 그럼 남자랑 하니까 야 남자랑은 못하겠다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야 진짜 희한한 애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컴플렉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난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남자들은 보통 어디서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냐면 남자는 이제 뭐 자지로도 짠 걸로 많이 느끼긴 하지만 근데 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야 남자들은 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근데 키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게 무력감이 온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키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야 실제로 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이 못 받고 그냥 몸만 이쁘면 된단 말이야 비율만 좋고 근데 가슴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선천적인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하튼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내 친구놈처럼 없는 걸 좋아해야 될 때 있단 말이야 근데 또 그걸 떠나가지고 그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래서 남자 중에서는 정말로 가슴이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슴 큰 여자만 만나려고 하는 내 친구 테헤랄로 일하는 기호 같은 놈도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 말고도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도 많아 별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뭐 이제 크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말고 딱 요 정도인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서로 내가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그러면 별 개의치 않는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경우는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거짓말을 해주지 그래서 자기야 자기야 나 가슴 너무 작지 이러면 아니야 난 작은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자도 마찬가지잖아 여자도 남자 되게 작고 이러며 작은 거 좋아하는 여자는 잘 없는데 근데 이 남자 정말 사랑하고 그 뭔가 이제 크기에 대해서 그 크게 개의치 않는 여자들도 많거든 그러면 그런 여자들은 또 이게 작아도 있잖아 괜찮아 오빠 나는 작은 게 한 입에 쏙 들어와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 이 드립은 내가 진짜로 들었던 드립이거든 이건 진짜 그렇게 거짓말 쳐준 여자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거든 그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별일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랑이 끝날 때쯤 식어갈 때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사람의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이게 너무 주눅줄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야 남자한테도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빠 난 작은 게 좋아 라고 말해주는 여자가 있다니까 진짜 그런 여자 만나면 된단 말이야 뭐 자기가 정 이게 컴플렉스 수술을 해야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취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면 또 그런 것조차 별 문제가 안 된 경우도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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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